자 저희 외출합니다 오랜만에 외출합니다 이게 저희 만원짜리 방이에요 700 루피짜리 방 아 에어컨 꺼야지 저희는 지금 바이크를 빌려서 나갈 거에요 지금 저희는 인도의 고아라는 지방에 있는데요 고아라는 지방을 좀 둘러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비수기 인데 비수기라서 오히려 더 좋아요 사람들도 많이 없고 조용하고 싸고 굿모닝 렌터 바이크를 빌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있는 곳이 고아에서도 아람볼 비치라는 해변인데 대부분 다 스쿠터를 타고 다녔더라구요 굿원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아 오케이 자 잘 부탁한다 친구 제가 오토바이 타고 어딜 갔고 이면 제 머리를 좀 잡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바라로 가겠습니다 내가 머리가 큰가 봐 오빠 얼굴 눌린다 그런가 봐 이거 큰 거라고 하는데 조지? 여우치 여우치? 여우치 제니! where is 제니? 제니 아 아 제 눈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Thank you 나 사랑해 자 가봅시다 여러분 저희는 모험을 떠납니다 신났다 여보 나 스쿠터 처음 타봐 진짜? 어 바보샠프 알아요? 어디? 네, 네, 네. 네, 네. 제일 좋은 곳.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해변 쪽이기 때문에 조금 시내 쪽으로 나가야 돼요. 오, 여깄다. 헬로. 나마스카르. 나마스카르. 헤어컨을 원해요. 헤어컨을 원해요. 귀엽다. 오, 여기 많다. 스타일 맞네. 스타일을 선택할까요? 라인. 라인. 라인할 거야? 스크래치 넣을 거야. 오, 스크래치 멋있다. 아, 거의 안 하나요. 오케이, how much? 300. 300, 오케이. 머리 자르는데 300이면 4,800원인가요? 와, 진짜 써다. 아, 저 머리 자르고 나갔습니다. 오, 좋은데? 오빠는 머리를 이발하고 강한 캐릭터로 탄생했어. 옷을 좀 사야겠어요. 이런 옷으로 오늘 즐길 수 없을 것 같아서. 머리도 잘랐겠다, 오늘. 어? 힘 좀 써봅시다. 네. 오빠 옷이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요. 이런 모습으로 다니기에 이 옷은 안 어울리잖아요. 나 옷을 볼게. 셔츠들이 있고, 이게 한 200에서 300 정도 된대요. 3,2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나시들도 있고, 저는 나시를 하나 살까봐요. 나는 바지랑 나시도 사고 싶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거? 어, 괜찮네. 예쁜데? 예쁘지? 시아는 이 나시랑 바지 샀고요. 저는 이 나시 하나 샀습니다. 예. 750? 응. 750. 예스. 이것도 흥정한 거예요. 더 하기도 미안해요. 사실 너무 싸서. 예. 옷 샀어요. 선생님, 밥 샀어요. 너무 작아서. 우리 어디로 가죠? 저희 쾌린 비치라는 곳. 내 말 들릴까? 어, 들려. 지금 쾌린 비치라는 곳으로 가는데, 여기서 북쪽으로 한 30분 정도 가면 있는 곳이래요. 거기 가서 이제 밥도 먹고, 비치에서 좀 놀고 하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아리즈웰 인디아. 바라바라바라바라밤. 오빠, 달려. 여보, 신나고. 지금 이 순간, 내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난 자유야. 여보, 신나? 예. 와, 여기 진짜 멋지다. 익스큐즈미. 쾌림, 쾌림. 쾌림빛. 어? 땡큐. 슈쿠리아. 헬로우. 우와. 잘가라. 우린 천천히 갈거야. 우리 급할까? 여보, 우리 진짜 정글에 들어왔나봐. 시원해, 웃겨. 호호호호호호호. 인 더 정글. 더 마이리 정글. 둘 다 라이언. 슈픈 나. 너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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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빠르고 신난 것 같아보이지만, 30킬로도 안된다는거.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있다? 어, 얘 옷 입었어? 하하하. 너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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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인디언을 사랑해요! 당신은 인디언을 사랑해요? 당신은 캐리 비치 알아요? 당신은 나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웃긴거 봐요 바다 좀 봐 와 멋있다 이곳이 깨끗하네 그러네 여기 수영할 수 있겠다 여러분 캐리 비치에 도착했어요 헬로 아 좋다 와 근데 바다가 험하긴 험하네요 여기 어차피 수영 못했겠다 어어 못해 나 안 들어갈래 나는 안적시고 싶어 오 나 빠져나올 수 없어 여기 갯벌이야 풍풍 맞아 예쁘다 아른보리랑 자른 매력이 있네 그러게 바다 구경 좀 하고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 배고프다 얼른 밥 먹으러 가자 그러자 다 닫았네요 그치 다 닫았다 코코넛 아저씨만 있어요 여기 무슨 상황 같은게 있어서 들어가 보려고요 나마스카르 다 닫았다 다 닫았다 다 닫았다 다 닫았다 다 닫았다 다 닫았다 뭔가 이런 못이나봐요 이거 뭐지? 바위 우리가 보기엔 뭔가 그냥 바위 같은데 뭐가 있나보지? 저 꽃이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곳곳마다 저 꽃을 모아놓고 지나갈 때마다 기두들이 들어왔거든요 그쵸 향 냄새도 나고 신들이 나고 응 인도에는 신들이 참 많대요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 순 없지만 대략 이런 신들이 있나봅니다 이쪽 신들은 팔이 여러개에요 신기하게 세계여행 떠나오기 전에 인도 역사를 공부를 좀 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사실 설명을 드릴 자신이 없어요 탈리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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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도 이거 기도하는 데다 어? 탈리바바다 있어? 오케이 예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안녕 우리 여기 들어가도 되겠니? 알았어 오빠 들어오래 내가 얘기했어? 어 적어도 되지? 얘기하지? 응 들어오라네 그치? 윙크하던데? 우와 여기 대박이다 이런 정글 한가운데에 있는 식당이라 오늘 열었을까? 오늘 일요일이라? 일요일이라? 세컨플로우라고 하면 위칭이잖아 그치 여기 가보자 저희는 지금 팔리라는 음식을 먹으러 왔는데요 헬로 아 오픈? 예 오픈? 야 아 이리 당기시오 여기는 개들 때문에 이런 철문들을 꼭 해놓더라고요 우와 좋은데? 우와 좋은데? 식당의 꼬마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오오 공부 잘하겠는데 공부 잘하겠는데 원 치킨팔리 원 피신팔리 아 라시 라시에 빠졌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다들 맛있다고 맛있다고 하는데 진짜 맛있어 어때? 아 근데 여긴 좀 다르다 이상한 게 들어갔는데? 나뭇잎이? 좀 쓴 게 들어갔다 그러네? 아이스크림 녹인 맛 같아요 요맘때 녹인 맛 근데 이것도 식당마다 다 다른 거 같아요 여긴 그렇게 맛있는 데는 안다 맛있어 애기 머리에서 코코넛 향기나 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탈리라는 음식이에요 인도의 탈리 탈리가 힌디어로 접시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한 접시에 여러가지 음식이 나오는 걸 탈리라고 부르네요 각 지방마다도 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대요 근데 요게 남부지방 방식의 탈리인가 봐요 이게 피쉬탈리 이거는 치킨탈리입니다 근데 숟가락을 이렇게 멋있게 꽂아주셨네 약간 제사밥 수트 문화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카레의 맛이 나요 치킨 카레 먹으러? 이게 약간 우리나라 백반 같은 느낌이에요 그치 우리나라 백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땡큐 물 안 씻는데 물을 주시지 않네 목 막힐까봐 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만큼 혜자인 나라가 없는 것 같기도 해 우리나라는 물 주지 김치 백반 생각해보세요 한 6천원짜리 백반 먹으면 반찬 몇 가지가 나와 국도 나오지 생전 한 조각에 어떤 때 고기도 나오고 우리나라 백반이 짱인 것 같긴 하다 응 복반 라시 싫어? 응 이건 맛이 없어 제가 요거트를 원래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라시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싫다 잘 됐다 내가 다 먹을게 난 생선이 좀 별로야 왜? 응 잘 됐다 오빠가 다 먹을게 응 아 여기 뭐 극락이네 저희는 밥 잘 먹고 나왔고요 지금 목적지는 없고 그냥 드라이브 하면서 발길이 닿는 곳에 멈춰서 구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길 따라 쭉 다니면서 아름다운 곳 있으면 멈추려고요 가볼까요? 오 여기 무슨 배 타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건가? 그니까 저기 넘어가는 건가? 물어볼까? Can we go there?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몰라 그냥 가보는 거지 뭐 몰라 그냥 가보는 거지 뭐 몰라 그냥 가보는 거지 뭐 어머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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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일단 내려는데요 여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타 일단 타 그래요 일단 돌아다녀보자 그래요 오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몰라 그냥 앞으로 모르면 어떡해? 그냥 가는 건데? 여기 뭐가 없어 이게 뭐야? 근데 좋다 뭐가 있겠지 이게 드라이브지 뭐 드라이브 그치 뭔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나오겠죠? 여기에 뭐 볼거리가 있나 봐요 지금 바이크들이 쫙 주차돼 있고 사람들이 저기 있는데 그러네 가보자 제대로 관광지를 찾아왔나봐 뭐 뷰포인트가 있잖아 여기 오 저거 멋있다 머리 어? 잘 어울려 그래? 쎄보여 쎄보여 쎄보여야 돼 쎄보여야 돼 저희 얼떨결에 여기 왔는데 여기가 요새래요 네 그래서 지금 저기서 이름이랑 뭐 이런 거 적고 들어왔어요 얼떨결에 여기 관광지 와버렸네요 우리 저분들 따라가보자 예수님이 있네요 여기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한동안 우겨가지고 하늘이 회색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늘이 파랗네 그래도 여기 레스토랑도 있네? 여기서 뭐 한잔 하면 되겠다 그치 쎄보여 저희는 여러분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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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안에 뭐가 있어 하하하 성 지키는 뭐 그런건가봐 여기 안에 뭐 있어 진짜 아 여기서 뭐 볼 수 볼 수 있는데 날 안 보여 높아서 여기가 구멍구멍마다 지키는 건가 봐 보초 서는 거 목소리도 울려 여기서 보초 서 쓰려면 장난 아니었겠는데? 시원한 거 한 잔 할까? 좋겠다 여보 미안하네 그치만 안 되겠어 하나라도 살아야지 저는 콜라 먹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할 때는 먹으면 안 되니까 와 여기 뷰가 정말 좋아요 저기가 갔던 데인가봐요 혜린비치 고맙습니다 아멘 저희는 다시 저희 동네 아람볼비치로 왔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냈던 아람볼비치입니다 이 아람볼비치가 부산의 해운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아의 아람볼비치 부산의 해운대 오늘 사람 많네 이렇게 사람 많은 건 또 처음 봐요 오늘 주말이라 그런가? 다시 놀러 나오셨나요? 지금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게 크리켓? 크리켓 어 재밌겠다 여기 지나가다가 공 맞는 거 아니야? 아 해지는 걸 좀 보고 싶었는데 해가 숨은 거 같아 그러네 저쪽에 해가 숨었네 좀 손은 보면 볼수록 적응이 안 돼 너무 좋다 촉감 여보 오늘 스쿠터 어땠어? 너무 즐거웠어 야 운전하기 안 알아왔어? 응 힘들지 않았어? 약간 어렵지 않았어 고마워 이제 뭐 예쁜 거 많이 들어갔어 네 고마워 오빠도 이 비치를 항상 이렇게 허리 한 번씩은 걸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게 마지막이네 네 고아도 떠납니다 우리 오늘 입학 전날 중에서 파도가 제일 전단하다 그러게 와 저희가 여행하는 데 있어서 뭐 날씨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그래도 음식은 잘 맞는 거 같고 사람들도 뭐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친절한 거 같아요 착하고 북인도 쪽으로 넘어가면 날씨가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다행이죠 그러면 좀 더 즐거운 인도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좋다 오늘은 고아에서 고아의 어떻게 보면 극히 일부군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행 와서 처음 한 오토바이 여행인데 진짜 너무 즐겁고 자유로웠어요 맞아요 앞으로도 여행하면서 오토바이 탈 수 있으면은 종종 타려구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쇼파 안녕 오늘 저희의 저녁입니다 이건 군만두구요 이건 피자입니다 이걸 지금 포장해가지고 동네 개들이 막 따라와가지고 봉지를 물어 뜯으려고 해가지고 진짜 제가 애 떨어질 뻔했대요 진짜 없는 애 떨어질 뻔했어요 너무 맛있어 우리가 아는 군만두보다는 만두피가 좀 두껍긴 한데 진짜 맛있어요 피자는 이게 3,200원이에요 맥주 좀 까봐라 응 이 맥주는 85로피에요 짠 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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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